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잘 보셨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 보셨다 진짜 잘 보셨다 진짜 잘 보셨다 어쩜 잘 보셨다 전부 다ст이 되잖아 전부 다짐 밤을 안아주는데 저 엉덩을 단단히 아직도 좀 신기하고 제가 여행으로 엉덩을 단단히 좀 아쉽게 느끼지만 도착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는 3개가 되니까 3개가 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개가 되서 2개가 되서 3개가 되서 1개가 되서 3개가 되서 3개가 되서 3개가 되서 2개가 되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헤리포터 다운받을 한 걸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미팅. 런던에서 야지. 코티에요? 홍차. 오 맛있다. 괜찮아요? 여기다 우유 다? 그냥 밀크티. 오 괜찮다. 맛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 밀크티. 있어. 빨간 것에 그냥 우유만 더 고소한 게. 하나만 더 시킬까? 이거 먹어볼래? 여기도 있어. 홍차야 그거? 오 좋다. 컵 하나만 더 달라. 이거는 커피에다가 쓰는 건가? 우유인가? 이렇게 하면 라떼가 되는 거예요. 좀 먹다 놔야겠다.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안녕하십니까. 런던에서의 첫 아침. 호텔 밑에 있는 이제 애프터넌 티를 먹으러 왔는데 그게 이제 12시부터 된다고 해서 지금 조식 먹는 곳도 아닌 이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홍차와 팬케이크. 여러 개를 좀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홍차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는데 무슨 맛인지 몰라 지금 설탕을 좀 탔습니다. 음 좀 타니까 낫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스크롤 켄도도 찍어 주마. 스크롤 케이크 역사임. 스크롤 케이크. 스크롤 케이크. 동시에 이전에 오신 glit에다. 나 이거 몇 개 한번 찍어 주셨어. 마 lyon. 샤무. 검색 contr düny. 자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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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유. 우유.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빵 맛있다 너랑 런던 온 소감이 어때요? 원래 런던에 혼자 오는 거였는데 매니저 형이 저한테 나중에 한번 해외여행 가실래요? 해외여행 한번 가실래요? 이런 말을 장난으로 한거죠 그냥 반반으로 던졌는데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휴가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야겠다 계획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가는건 좀 너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매니저한테 한번 부탁을 했죠 여행같이 가는거 어떠냐 형도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오늘 아침 몸무게를 쟀거든요 벌써 1kg 쪘어 네 진짜 물 많이 마구 비행기에서 너무 너무 과식을 했어 런던 오기 전부터 과식을 너무 했어 역시 두 측은 에그 베네디스티지 저희는 지금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다 지팡이를 사고 목도리도 사고 어제도 목도리를 샀는데 어제 어디 갔다 왔었죠? 어제도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 직관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안 계셨지만 제가 아시안컵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좋아하는 팀의 토트넘에 직관을 했다는게 너무 좋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볼 수 있었다는게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프리미어리그 팬분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이게 저도 약간 전율이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진짜 엄청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늘은 좀 날씨가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노후 시간에 해가 떠가지고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해리포터 루루를 스튜디오 가는 아주 설레는 해리포터 루루를 스튜디오 가는 아주 설레는 아 거의 하루 말고는 거의 엄청 흐릴 거다 라고 매니저 형이 말해줬는데 진짜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흐려서 좀 약간 아쉬운? 맑은 날씨에 왔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지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한번 재밌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가디언 라디오 샷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와서 지금 신났어요 오늘 체험학습으로 왔거든요 학생들이 너무 재밌고 진짜 해리포터 스튜디오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제가 갔던 이런 스튜디오 중에서 스케일이 제일 크고 옷도리 이걸 또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형께서 생일선물로 사주셨습니다 또 있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오늘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아까 그 알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손 이렇게 하고 이게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민망하네요 인가디언 해피호스 스토퍼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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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덱토 이제 해리포터 유명한 젤리 한번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맛이 있죠 코딱지 맛 귀지 맛 일단 먹어보게 하나씩 하나씩만 드려요 아니면 골라가실래요 주세요 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몰라요 더 드려볼게요 또 드려요 또 드려요 표정이 이건 무슨 맛이야는데 코딱지 맛인가 귀지 맛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 후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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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지나 하나 더 요거 아니 이게 맛있는 게 없나봐 이게 약간 레몬 민트 느낌의 레몬 샤번 이거 하얀색 맛있네 색깔이 같아도 같은 맛인지 모르겠어요 파프리카가? 약간 그런 맛 나 냄새가 파프리카인데? 응, 약간 그런 맛 맛있는데? 참, 피맛이 싫어 아니야, 약간 딸기인데? 아, 스프러베일리도 있었어 안 먹어보여 하늘색 반식 반식, 반식 다 먹겠네 치아? 이건 맛있을 것 같네 뭐가 지렁이 맛있어, 뭔가? 대나무 맛인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벌칙으로 먹는 젤리인 것 같아, 이거는 이 파란색으로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이건 하나씩 같은 거 같죠? 하나 거 맛있다 포도다 맛있네 알고 버리면 못딱지 다 먹으면 좋겠지? 다 먹으면 좋겠지? 다 먹으면 좋겠지? 네 다 먹으면 좋겠지? 다 먹으면 좋겠지? 아니, 감사합니다 더 먹으면 좋겠지 기사님이 이거 주셨어요 맛있는데? 마지막 밤이라니 벌써 4일이 지났다니 벌써 4일이 지났다니 5일이 지났다니 와, 마지막 밤이에요 어떡해 뭔가 저희가 내일이면 5일이죠? 빨리시면 너무 내일이에요. 열심히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을 갔는데 진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특히 매니저 형, 우리 최고의 매니저 형 저와 이렇게 여행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래 혼자 올렸었는데 혼자 왔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싶은 여행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오게 됐어. 만약에 오게 된다면 혼자 한 번 와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여행이라는 것 같아요. 오늘 찍은 사진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 너무 예쁘죠? 진짜 사진을 지금 런던 여행 앨범이 있거든요? 139개. 119개.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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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찍어보고 싶었는데 해리포터 스튜디오 영상도 우리 그때 택시 아이안에만 찍었죠? 안에서 못 찍어봐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나와서 갈 때 찍고 가요. 해리포터로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살면서 프리미어리가 집관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못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영국을 오게 된 제일 첫 번째 계기가 프리미어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제가 토트넘에서 경기를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휴가 때 런던에 가서 토트넘 경기까지 가는데 진짜 너무 낭만이다. 너무 좋겠다 해서 일단 토트넘 경기부터 예매를 했어요. 비행기표랑 활동하기 전에 인규가 또 손흥민 선수랑 또 신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드려서 드려가서 제가 그때 경기를 갈 건데 어떻게 VIP표를 예매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저를 봐주시면 유니폼에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린다고 우리가 전달만 해달라고 너무 상기스럽지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소흥민 선수께서 어? 나 그때 없는데?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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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섯 서륭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 경기 보는 것도 뭐 내가 언제 봐오겠어?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근데 서륭민 선수가 없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있었으면 정말 더 재밌었을 거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금세, 금세 또 배고프다. 아까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거든요. 한국 가자마자 다이어트.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니트. 샐러드. 토테이트. 야무지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맛있다. 굿. 고고고도. 고고고. 고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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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먹었으니 호텔 가서 매니저님이랑 체스를 할 예정입니다. 체스하러. let's go.